방해 한잔, 예진의 애티튜드 오늘은 어떤 한잔일까요? 애티튜드 네 번째는요, 질문으로 시작을 해라입니다. 질문도 사실은 꼭 대답을 들을 필요는 없는 질문이어도 상관없습니다. 반드시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할 때 여러분 소통이 잘 되고 계신가요? 그럼 어떤 분들은 네, 어떤 분들은 아니요, 할 수 있죠.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. 그냥 질문을 하는 거예요. 교육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초반에 교육의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관된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. 폐쇄형 질문을 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점심 드셨어요? 라는 것보다는 오늘 구매식당 반찬은 뭐가 낫나요? 오랜만에 부산에 왔는데요. 부산에는 뭐가 맛있나요?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내실 수 있도록 하는 질문도 좋습니다. 그럼 자연스럽게 교육생들과 이렇게 친해지면서 교육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. 다섯 번째는요, 오늘 교육 과정은 어떤 걸 할 건지도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. 오늘 8시간 과정에서 세 가지 모듈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그 첫 번째는요, 바로 이거고요. 두 번째는 이거. 세 번째는 이 흐름으로 가겠습니다. 교육생들도 아, 오늘 과정은 이 세 가지로 가는구나 정도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차를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마무리 시간도 여러분들이 꼭 공지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. 마무리 시간을 알려드릴 때는 좀 더 생색을 내는 것도 좋습니다. 예를 들면 9시부터 5시까지 8시간 과정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. 그럼 다들 힘들어하죠. 아, 8시간 앞으로 언제 듣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 과정 동안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면 강사의 재량껏 한 15분 정도 일찍 끝내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?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일찍 끝났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실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건 물론 담당자와 상의 후에 해주시는 걸 여러분들 추천을 드립니다. 4시간 이상 교육일 때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. 강의할 때 초반 5분이 관건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몇 가지 드렸는데요. 강사분들이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요. 교육생과 강사가 초반에 교류를 얼마나 잘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그 분위기를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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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